보신 것처럼 이들 로맨스 스캠 사기 일당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에 좋은 투자 사이트가 있다고 소개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금도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제자리 상태입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영상도 보냈습니다. 40대 남성은 여기에 속았습니다. 그러다 돈이 많은 이유는 투자 전문가인 사촌오빠 덕이라며 투자 사이트를 슬쩍 소개했습니다. 투자를 망설일 때는 똑같이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면서 해외여행 얘기로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 말에 2억 8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경찰이 신고하러 갔다가 넉 달 전 같은 수법에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6,800만 원을 투자했고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최근 돈을 보낸 계좌의 통장 주인을 잡았지만 수사를 멈췄습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진술 외에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